간밤에 새 생명들이 탄생했습니다. 오늘이 21일째인가요? 7월 2일날 임난을 했던 저희 집 알 청난이랑 어걸계란을 넣었는데 몇알 안됩니다. 5개인가 6개인가 넣었는데 밤에 병아리들이 부활을 했습니다. 아이고 자고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네마디가 부활을 했습니다. 알 하나 남은건 아마 오늘 중으로 부화될 것 같은데 7월 3일날 임난했기 때문에 하루 늦게 넣는거기 때문에 오늘 웬일이 나올 것 같구요. 그래서 6월 29일날 임난을 했던 명알이 5마리가 현재 이렇게 자라고 했고 7월 2일날 임난했던 알들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음.. 음.. 아멘